아이쿠! 귤통동요 아이쿠! 시즌 2 그 방법은 바로 쿨쿨댄스! 말똥말똥 눈망울 지끈지끈 내 머리 이리 뒹굴 피곤해 저리 뒹굴 저만아 그럴 때는 어때? 슬슬 잠이 오지? 쿨쿨댄스 아이쿠! 눈이 슬슬 감기려고 해요 쿨쿨댄스 아이쿠! 굉장한걸 아이쿠! 몸이 점점 편안해져! 1 1 2 3 2 맑은 날에 산책을 매일 편한 잠자리 스마트폰 적당히 눈의 피로 풀어요 편안하게 깊은 잠 상쾌하게 깨어요 아 편안해 어린이 안전교육은 아이쿠! 왕자님은 어디 가신거야? 검색해 봐야지! 왕자님은 어디 가신거야? 검색해 봐야지! 2 1 4 3 3 5